텐트가 부서졌어도 프로필 촬영을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세팅되는 촬영장! 목걸이 착용도 완료! 대장이! 대장이! 옳지! 대장이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지? 단식으로 시선을 끌어보지만 사진 한 번 찍기 정말 어렵네요.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로운 노래의 신난 녀석들! 재밌다냥! 귀여워! 아무리 어려워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똘망똘망한 브리의 귀여운 모습도 포착 전공! 멋진 안무 연습 장면까지! 촬영 전 외모 관리도 있지 않았다고요. 오, 경락받네요. 트루듀스 제로! 고양이 아이돌 그룹의 탄생!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잘. 옳지! 오! 오, 실크! 촬영장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프로필 사진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갑니다. 20마리 유기묘 입양 프로젝트! 프로듀스 제로! 뮤직비디오가 지금 공개됩니다! 마이 미스틱! 오, 마이 미스틱! 마이 미스틱! 오, 마이 미스틱! 예쁜 계즈야! 그래, 그래, 내 지야! 너와 갖고 싶게 태어난 게 내 지야! 예쁜 계즈야! 누가 봐도 문제야! 니가 내게 풋발되게 만든 건 Oh my baby 원래 그런 나비들은 예쁜 꽃을 보면 안고 싶어해요 안고 싶어해요 사탕처럼 달콤했던 내 마음은 너에게만 줄 거예요 Oh my baby No way, 문소리지 마 No way, 또 대고 하자 가라, 모두 앞에 사랑할 수 있게끔 No way, 날 바보는 걸 No way, 날 사랑하는 걸 그 당장 있는 눈빛은 너가 노릴 것 같아 날 외롭게 만드는 건 어때요? 나를 향해 준비가 되면 오세요 두 손을 잡은 채로 함께 하기를 원해 언제나 그려왔던 상상처럼 고맙습니다 기대들과 함께 하기에 고맙습니다 오세요 부모이오 오세요 있고 친구 이런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